엎드려 뻗쳐 내려갈 때 누나 올라갈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진짜 왔어 시청자에요 내 친구의 동생인데 시청자야 홍이 안녕 오늘은 시청자를 리액션 이제 얘가 다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오늘 이거 다 채우기 전에 집에 못가요 코스프레 좀 있다가 입힐거에요 아니면 교복 입을래? 교복이요? 아니 저 진짜 안들어가요 근데 그 옷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입혀줄게 아 얘가 저랑 노예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한거였어요? 그쵸 온거부터 노예계약이죠 아 진짜요? 이 친구가 오늘 이렇게 노예처럼 방송을 하고 나면 제가 이 친구 졸업식 날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만약에 비되면 졸업식이면 어떻게 해? 비되면 졸업식이면 이제 너 운이지 너는 네 분이야 코로나 때문에 길을 못살렸다 근데 이런 느낌으로 방송하면 진짜로 항상 궁금해 어떤게 궁금했어? 그냥 이 스튜디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방송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뜨는지 사쿠란보 할 줄 아나? 오국에 쏘면 바로 나와 민증까? 진짜로 민증가요? 민증이 갖고와봐 아 30대야 진짜 말하는거랑 생각하는게 보여드릴게요 봉이 2년생 맞습니다 아 이게 저거 부끄러움 없다며 아 평소에는 뭐에요? 저요? 저요 누구야? 저는 운동 먹기 운동 먹기 운동 먹기 운동 먹기 운동 저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5천개 터지면 일어나 붙이기 한 마리 뭔 소리야 어 그럼 유도 그거 뭐지? 소신술? 좀 알려줘봐 뭐가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거 쉽 손목을 잡았을 때 장난치면 그냥 올리면 돼요 아 그냥 이렇게 해서? 네 살짝 응? 이거 맞냐? 이거 아니고 이게 왜냐면요 운동기 운동 잡다보면 Ż이 손가락이 위쪽에 있거든요 응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손목이 잡는데도 이쪽이 세진 않단 말이에요 응 그나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벌리는순간 이게 살짝 늘어나요 왜냐면요 애초에 내가 손목이 맞게 잡고 있으니까 내 그렇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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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제 너 클럽이 왔어 우리가 클럽이 왔는데 너가 여자를 꼬을 때 어떻게 할건지 손가락 잡아 하세요 내가 아라망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라망디 뭐라고요? 아 고맙다곧 잠시만 뭔데? 클럽은 이렇게 말하면 안 들려. 아니죠. 어. 클럽은 이제 귀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귀를 이렇게 막고 막고 크게 얘기해줘야 돼. 귀를 크게 막고 어떻게 크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막고 음... 진짜 노이즈캔슬. 드디어! 이거 알아봐기 보이죠? 네네. 한 10개 살았거든요. 다시 마시러 가실래요? 안녕! 야 누가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 100% 까요! 가야겠죠 당연히. 자 이쁘신 고객님! 한 번 자전히 고객님을 보셔 볼게요! 따라갑시다!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그거 아니야? 나이트 부킹 해주는 사람 아니야? 클럽에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 디팡 디제이. 맞지 맞지. 지금 뭐예요 지금?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지금 뭐예요? 잘못 눌렀어요. 3... 다 보입니다. 오... 으아... 아 고생했다. 힘들지? 머우한테 내가 섹시로 댕인 누나 이길 것 같다. 예스 오원. 이길 수 있어요. 같이 섹시 대결합시다. 섹시춤 대결합시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좋다. 아이참. 다리 꼬고 있네.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요? 어? 쳐다봐. 감히? 웃어? 웃겨? 이상하게 웃겨? 오오. 웃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못생겼습니다. 뭐라 했어? 얼굴이 조금 잘못생긴 것 같습니다. 뭐라 했어? 죄송합니다. 잘못생긴 것 같습니다. 잘못생긴 것 같습니다. 옆으로 서있어. 어? 똑바로 안 서? 어? 차려. 차려. 어? 자꾸 뒤돌아봐? 똑바로 안하나? 내가 그려가 이렇게 있나?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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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리에 앉아. 아니 말고 자리에 앉으라고. 누구 겁니까? 숭댕타임. 아 오케이. 1분 올려주시죠. 엎드려 뻗쳐. 예. 내려갈 때 누나. 올라갈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일어나세요. 잘못했습니까? 예. 잘못한 만큼 춤을 한번 춰주세요. 저렇게 한번 춰 봐요? 무반주로 한번 가십시오. 엎드려 뻗쳐. 왜요? 엎드려 뻗쳐. 왜요? 엎드려 뻗쳐. 저요. 2분 다음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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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이 키키. 개청자 타임. 야. 웃어. 야. 내가 그래만 있겠어. 미쳤어. 돌았어?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너 처음 봤나? 일단 엎드려 꽃이 부터 하자. 앞에 보고 하자. 여자니까. 하나. 그냥 내려가. 그대로 있어. 여주와. 너. 여자. 여자가 세상에 2명. 순댕이랑 결혼 vs. 누나랑 결혼. 그냥 누나가 아니라. 진짜 누나 같은 여자랑. 순댕이 같은 여자랑. 그래도 누나. 나? 아. 성격이 더보게 더. 개같이 더러워. 순댕이랑 사귀고 싶다 없다. 이건 좀. 하나. 둘. 외향전만 보고. 다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 둘. 셋. 중간. 왜 중간이야.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첫인상을 보고는? 첫인상을 보고는? 하나 둘 셋 연호 솔직하게 해야죠 나같아 솔직해야죠 우리 그러면 덜덜덜 보고 이제 인사합시다